원구성 파행을 빚어온 대전 대덕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에 나선 지 100일 만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. 대덕구의회 전석광 의장은 원구성 지연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례회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대덕구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6차례나 파행을 빚는 등 원구성의 어려움을 겪으며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. 설정된news